동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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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철이 태아먹었단다. 증인 안 옵니까? 그게... 동철아! 석경철! 미안하다! 미안하다, 동철아! 이 상취가 이렇게 떨고 있잖아! 엄마를 낳게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오직 구선원 뿐이야. 제안할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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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십니까? 빗십니까? 빗이야 빗이야 빗이야. 난 무서워. 난 그 사람들 소름 끼친다고. 아줌마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또 터진다. 도대체 뭔가 구원이고 기적이야? 우린 상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. 살면서 구해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? 구해달라고? 도와달라고가 아니고 구해줘라. 직접 확인해보면 안 돼요? 당신들이 영을 사탕구 한 거예요. 도움이 필요한 거 맞나? 위험을 참 안 거면 내가 도와줄게.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. 제발이요! 제발이요! 곧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. 본격 4.EB 스릴러 구해줘. 뮤직비디오 5.EB 스릴러 구원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